이 떠돌이게는 주변을 배회하며 한동안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깨었습니다.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. A씨는 인근을 떠돌려... 아니야, 난 그분을 구했어. 들어오길 정말 잘했어. 네 덕분이야. 너무 오클로드. 사람들은 말하지 검은 고양이는 불빛에 검은 털색과 그 눈빛은 악마의 친구라는 뜻 보기만 해도 불행해져 사람들은 말하지 검은 개는 불길해 검은 털색과 그 눈빛은 지옥의 문지이란 뜻 보기만 해도 불행해져 불행을 가져다 준다도 내 앞에 멈춰 서 있던 저 검은 고양이, 저 검은 개 눈이 흐르는 따뜻한 털에 고기심으로 빛나는 눈 날 옆 한 탁 이와 장난 뛰 넘치는 꼬리 사람들은 모르지 우리가 본 그 밤을 우리가 보낸 시간을 그날 서로를 알아본 건 검은 고양이와 검은 개 밤새 골목을 달린 너와 나 사람들은 모르지 사람들은 모르지 우리가 본 그 밤을 우리가 보낸 시간을 그날 서로를 알아본 건 검은 고양이와 검은 개 밤새 골목을 달린 너와 나 밤새 골목을 달린 너와 나